최초로 인해 연희동 주민을 모셨다. 게스트 역사상 처음으로 걸어오셨다. 차기도 안 돼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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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년 경력에 정말 대가하시잖아요. 대한민국에서 멤버샷 동파의 최고만이나 막 쓰니까. 초절정 고수의 어떤 명모를. 거의 연인 사이 같은 대화 주고받은 경우. 지니가 지니한테는 지니야 너 언제쯤 왔냐 우리. 방탄 진. 지니. 나도 지니라고 불러보고 싶다. 내 후배 내 후배. 저 있잖아요 용진이.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해서 보도만. 보도보도 이 발색이 녹지 않은데 다 뭐 시킬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. 구산 다녀오셨어요?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. 배달이 20분도 안 돼서 와요. 이건 약간 오버쿡했어요. 염지가 되게 중요한데 찌르기고 퍽퍽해지고. 야 이렇게 지니랑 멀어지는구나. 이제 그럼 다섯 번째 요리. 우와 진짜? 우와 우와. 기대 든다. 와 진짜로. 와 크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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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